지난해 PC 시장이 2분기와 3분기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7년 연속 출하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지난해 4분기 전세계 PC 출하량이 총 6,86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4.3% 줄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PC 출하량은 2억 5,940만대로 전년보다 1.3%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PC 시장은 2분기와 3분기 연속 성장세를 보이며 오랜 부진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CPU 공급 문제 등 환경적인 악재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미카코 키타가와 가트너 선임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PC 시장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 4분기부터 CPU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출하량이 감소했다며 CPU 공급 부족은 관련 업체들이 비즈니스 PC 업그레이드로 인한 수요 충족에 영향을 끼쳤고 CPU 공급 문제가 개선된다면 해당 수요는 올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PC 수요가 둔화됐다며 미국에서도 중소기업 등 취약한 구매층 간의 불확실성이 있었고 연말 연휴 기간 소비자 수요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면서 PC 시장의 연말 특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